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말 아침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수익의 길로 함께 이끌어주실 이형석 전문가님, 여러분들과 함께 50분 동안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셔서 국내 유명 대기업인 LG전자, 또 그리고 유한타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대표적인 증권사에서 16년 동안 증권사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16년의 노하우들을 방송에서 녹여주실 예정이고요. 저희 주식 키워드림 2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방송 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따가 잠시 뒤에 기술적인 분석들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분석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공략을 통해서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 리뷰와 함께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한 시간 전에 못 본 겁니다. 지금 바로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래도 지금 아까 7시 50분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막 시청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아까 1부 했던 거 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2부의 순서인 메인 순서인 종목 상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입니다. 저 며칠 안 됐는데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책임지었던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하이립 14.2% 수익을 거뒀고요. YTN 11.99% 대동기업 3%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14%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이러한 두 자리 숫자들을 올렸던 것들은 대부분이 시간에 다닐까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얻었던 종목들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그래서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 왜 방송에서 시간에 다닐까라는 말을 하냐. 바로 제가 가장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잘할 수 있는 저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가와의 어떤 차별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간에 다닐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알테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장에서 매수를 해서 시간에 다닐까에서 매도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뭐 유니케스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종목이다.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전문가, 이형석 전문가한테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경험 플러스 수익까지도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오셔가지고 노란톱방에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잘 보이시죠? 카메라만 갖다 대면 오픈목, 카카오목이 뜨거든요.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7777, 행운의 숫자 7777, 4번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다닐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잠깐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갈게요. 시간에 다닐까는요. 여러분들이 정규장이 아닌 정규장인 9시에서 3시 30분이 아닌 4시서부터 6시까지 단 2시간만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매매하는 게 아니라 12번, 10분에 한 번만 매매를 하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시간에 다닐까 시장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시장을 말씀드릴 때 가장 좋은 게 10분마다 거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10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그 종목이 왜, why, 왜 오르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사야 할 그 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 10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규장에서 굉장히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나의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10분의 시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까지 어떤 성공률이 정규장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 8월 말부터 8월 30일부터 제가 아마 통계를 실질적으로 저희 노랑톱방에서 했던 종목들을 봤더니 총 15종목 있었습니다. 15종목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이 7%였어요. 물론 2, 3%의 수익률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14%, 15%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7%의 수익률 그리고 성공률이 한 80% 이상 나왔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만 넘겨도 손익 비율이 굉장히 좋은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노랑톱방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 랩인데요. 저희가 오후 5시 28분에 뉴스를 통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바로 매수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바로 아침에 시초가에서 14% 떴기 때문에 바로 10%의 정도의 수익률을 시초가에서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매매를 좀 더 잘했다고 하면 상한가까지도 갔었다. 그래서 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30분 정도 내로 이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했던 종목들이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는 시초가가 상한가에 제가 아 맞다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시간에 다닐까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가가 최고 최저가가 10%인데 우리가 저희가 그때가 그때 5%에서 7% 때 잡았거든요. 잡았는데도 시초가가 23%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4에서 15% 정도 바로 시초가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손익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는 상한가까지 가는 강한 흐름들.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가 매수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같이 매수로 매도를 병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매매.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은 매수 매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18.3%의 수익률. 지금 이 시장 동안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계속하다가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깔끔하게 매도를 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까지 수익률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다닐까 종가, 스윙. 그리고 오전 중에는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선물 세트 같은 이영석 노랑톱방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노랑톱방에서는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무려 14개가 있습니다. 14개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로는 6개의 강의까지도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셔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들은 이번 주까지 오시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새롭게 또 만들고 있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공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지금 자료들을 먼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돈 벌어다 주는 차트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눌림목매매 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패턴 컵앤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새롭게 자료를 만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나한테 잘 맞는 기법 한 가지만 터득을 하더라도 정말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전날에 포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의 황제 시황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자료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또 자료와 16개의 자료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신청해주시는 분들 한에서 다섯 분은 선별적으로 골라서 또 실물 USB도 자택으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에서 지금 또 종목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전화와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이번 주죠. 흐름을 짚어볼 텐데 이번 주 금요일에 강했던 섹터가 AI와 보안, 시큐리티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또 포착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다뤄주실까요? 네. 자, 금요일 날 보안 시장 관련해서 좀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 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 부장관계에서 미 기업 5개국과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면서요. 보안 관련된 섹터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이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MWISE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현장 온라인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실무자, 업계 리더, 전문가, 사례 논의하고 동향 파악한다.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AI, 로봇,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까지 포함됐을 때 여기에 종목,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뭘로 귀결될 것이다? 바로 보안 쪽이 좀 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러한 인터뷰에는, 왜냐하면 다 커넥트, 인터넷에서 다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상한 대로 가버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해커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잘못된 조작을 임시적으로 자기들이 명령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로봇, 자율주행 등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 쪽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과 그 다음에 해외 쪽 입장도 그쪽에서 어떤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는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바로 보안 쪽 컨퍼런스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떠한 재료가 있었을 때요. 그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는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재료는 그날 당일에만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변동성이 없어지지만 이렇게 연달아 재료가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도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으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테마보다도 금요일로 다른 테마가 여러 번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쪽을 가져온 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 쪽이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봐야 될 종목들이 뭐냐. 바로 시큐레터입니다.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차트로 보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고가 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거래량 없을 때 쭉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페이크다라고 보시고 이러한 상승이 진통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딱 중간점으로 지지를 받는 부분에서 지지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든 주식이든 항상 반등할 곳에서 반등하고 말할 곳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반등을 해줘야 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한번 1차적으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처럼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도 없고 이러한 패턴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 랩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게요. 이러한 종목을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이 윗단에서 이러한 은봉들이 나오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 이러한 은봉은요. 이러한 은봉은 매집 은봉이라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준비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물량이나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승한 후 매도를 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매도가 나오고 손절 물량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고 다시 올렸다가 또 은봉을 해주면 또 여기서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올리는 그래서 이렇게 단타가 안 나오는 구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산되는 주가가 발산되는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정말 굉장히 쉽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는 바로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이 좀 어느 정도 끝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만하다라는 취지로 이 두 종목 갖고 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을 체크하는 이유는 그 일정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과 섹터들을 가려내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요. 이번 주에 종목 공략했던 것들이 다음 주 월화의 보안, 시큐리티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공략을 했었고 금요일에 큰 수익을 받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란톡방으로 종목 고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종목 고민 상담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상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똑같이 종목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희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3594번 님께서 화신 17,000원의 10% 비중 보유 중이시고요. 일단은 자동차 엔진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8%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만 일단은 7월 고점의 이후로 40%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17,000원대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더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신인데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자동차 부품 쪽에 강한 흐름이 보이면서 화신뿐만 아니라 성우 하이텍, 제가 보고 있는 게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나 그다음에 또 화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보여줬는데 자, 17,000원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매수가를 보시면 자, 여러분 개인 분들의 어떤 매수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고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딱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화신 같은 경우는요. 자, 올해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21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 관련된 내용들은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갈수록, 하반기 갈수록 지금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17,000원대는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대수나 이런 것들이 수출 부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금요일날 나왔던 반등은요. 사실 뭐 전체적인 지금까지 흐름을 돌릴만한 흐름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눌림은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양음량의 패턴으로 한번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여기 나오고 있는 8월 16일에 또 은봉이 있잖아요. 은봉을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좀 덜 실패하지 않는 매매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700원 이상에서 좀 더 올라왔을 때 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17,000원 내에서는 엑시트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가 어느 지점에서 가능한지 가격적인 전략 세워 주셨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이영석 전문가님의 종목들로 교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온 상담입니다. KMW 16,000원의 비중 15% 보유 중이신데요. 대표적인 K-뉴딜 5G 대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장에서 9.8%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큰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큰 상승을 보였다가 은봉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25%가량의 변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쯤에 최소 그때쯤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꽤 장기간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통신장비 에너지였지 않습니까? 또 KMW가 대학교 선배님 회사라서 제가 좀 잘 알고 있고 통신장비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KMW입니다. KMW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5G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을 하는 좋은 회사다. 하지만 좋은 회사랑 좋은 주가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요. 8만 9천 원대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9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잡죽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다른 주가를 보면요. 못난이 주식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KMW 같은 경우는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미국 인프라 투자의 통신장비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좀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이 하고 있는 매수가의 어떤 그 부분까지 온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5G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용들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의 이 부분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9월 14일날 갭상승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그거를 감싸 안으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9월 14일날의 은봉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에 대한 저는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내용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는,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5G 관련 주들이 물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양음량, 은봉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14,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가지고 계신 이런 시청자분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G 종목들이 정말 오랜 기간 쉬어갔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집에 대한 신호들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5G와 AI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받아볼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 상담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반도체 대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로도 엮이기도 하고 사실 올해 저점에서 5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만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6만원대까지 넘어갔으니까요. 다만 이제 고민 신청해 주신 부분에 매수가가 5만 5천원으로 다소 높은 상황이고 지금 사실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산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자, 한미반도체는요. 지금 가격대에서 대주주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이 어떤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배제를 하고 대주주가 지금 가격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주식에 관련해서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HBM 관련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매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하면 이 주가는 뭐 충분히 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물론 시장이 잠깐 눌린다고 하면 5만 원을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장주에서 10%, 15% 정도의 어떤 하락은 충분히 좀 감내 좀 해야 될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만도체는요. HPSP 투자를 통해서 한 2천억 정도의, 500억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억에 나진 않습니다만 500억에서 2천억 사이에 어떤 단기회 수익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타임 하이라는 말을 드리는데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이러한 상승. 여기가 지금 딱 볼게요.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전체 고점을 뚫어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을 보시면 한 19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나와줬는데 평균적으로 월봉을 뚫고 지나가는 거는 한 300%, 그러니까 최소, 최소 300%의 어떤 수익률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수익률을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양, 음, 양의 형태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주도주가 망가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도체 관련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상승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과 함께 실적 괜찮고 대주주도 사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전망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6548번님께서 M플러스를 14,000원에 15%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2차전지 조립 공정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요일 가격에서 5.8%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상승 속에서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지만 일단은 이번 주 전반적으로 2차전지주도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가량 밀리면서 고민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 전망도 지피고 있는데 2차전지주들의 앞으로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매수가를 못 들었는데 14,000원인가요? M플러스 14,000원의 비중 15%라고 하시네요. 제가 키움증권인가요? 제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장비주들의, 그전에는 셀이 움직였으면 지금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9월 6일 날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14,000원대에 있겠지만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전고점 넘기는 거는 아마도 실적이 확인되는 부분에서는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의 어떤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은 이렇게 U자 형태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살짝 눌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이 정도까지 한 2만 2천원까지는 더 상승까지는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지금은 셀보다는 장비주들 투자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M플러스 더 홀딩 하시는 것들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셀보다는 장비주들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 저도 듣다 보니까 조금 질문이 생긴 게 제가 만약에 M플러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게 과연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본격적인 하락인지가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정과 하락의 시작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섹터 정도에서 어떤 거래대금이 나왔냐 몇 가지 종목의 꼭지 상단이 나왔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쌍봉이 나오면 그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거래원을 보면요. 키움이 굉장히 대부분에 있지만 갑자기 키움의 어떤 거래원의 숫자가 밑에 4개 숫자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도 다 합쳐도 키움증권에서의 어떤 매매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다고 하면 그때는 단기성 트레이딩 단기성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고점이나 아니면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꿀팁이죠. 그 4개의 어떤 거래원을 합친 것보다 키움증권의 어떤 그 뭐냐 매매, 매수매도가 많을 때가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은봉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여기 보시면요. 좀 길게 보시면요. 이 앞전에서의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서의 죄송합니다. M플러스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앞전에서의 그 물량이죠. 여기에 그 어떤 차익실현 차익실현이보다는 어떤 그 매물소화라고도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이 매물소화하고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하락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또 이렇게까지 양봉으로 돌려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쌍봉도 아니니까요. 물론 그 쌍봉 한 2만 원 근처까지는 아마 더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하반기까지 가면 한 2만 2천 원 때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6548님 대신해서 좀 이게 매물소화 과정인지 하락의 시작인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짚어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분석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교체를 원한다.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영석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는 유튜브 통해서 채팅창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17,490원에 비중 5% 보유 중이신데 굉장히 주식을 잘 아는 분이 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셨고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제 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대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큰 조정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현대 오토보가 대장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이상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26만 3천원에서 최근에 거의 20% 이상 20% 이상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는 그런 섹터 조정에 따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관련해서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을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되고 만약에 잠시만요. 이렇게 07 고려. 수급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지금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가 잠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부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의 일부 조정이라 보고 있고 여러분들 특히 이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중소형주에서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모아가셔도 된다라는 어떤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어디까지 좀 하락한다고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한 1만 6천 아니다. 1만 6천 원까지는 한 번 밀려도 한 번 거기서는 내가 좀 모아가겠다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에 상장을 해서 지금 두 달가량 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요즘 굉장히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뜨겁잖아요. 우리가 신규 상장조를 좀 매매하고 싶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까요. 오버행 이슈. 이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보이네. 말씀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장할 때 풀리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 한 70% 이상의 잠겨 있는 종목들이 좋고요. 그래야지만 처음에 너무나 물량 부담으로 물량 부담으로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70% 이상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장할 때 상장할 때 공모가가 공모가가 피어 업체 즉 비교 업체보다 한 20에서 30% 싸게 들어와야 됩니다. 싸게 들어와야지만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그 섹터가 자율주행이나 혹은 반도체이든지 혹은 AI이든지 그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의 보호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보행 오보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달 한 달 요즘에는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설명서나 아니면 38.15.kr 거기 가서 신규상장 IFA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보행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FN 가이드나 그다음에 YG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보행 이슈에 대해서도 체크 보호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특히 가장 중요한 초기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오보행 이슈가 얼마까지 되는지 그 두 개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상장주 IPO에 대한 분석도 꿀팁을 세 가지로 남겨주셨는데요.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보호 예수 물량이 70%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비교 업체보다 공모가가 20, 30% 가량 적절한 싼 가격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이 두산 로봇틱스의 IPO 당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봇주들과 함께 두산 로봇틱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일일이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7777 행운의 숫자 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분석들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하이딥 2100원의 비중 10% 보유 중이신 분입니다.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본격적인 사업 확대 기대감 속에 어제 장종의 6.8%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400원의 수익권이시고 6.8% 상승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하이딥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8월달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저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3000원에서 전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보면 한 4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요. 그냥 2100원에 사셨다고 하면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공략해서 큰 수익을 받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내용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딥같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 토대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또 노란톡방에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시간의 단일가는 4시 이후에 10분에 한 번씩 매매를 하시면서 직장인분들이더라도 주부분들이나 어르신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황제 또 시왕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시청자님 인사드려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에 또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디안텍. 비중 7천원에 50%. 일단 비중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고 계신데 다행인 건 7천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근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디안텍. 지금 제가 이때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얘가 아마 의료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은 지금 7천원대니까 물론 상승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눌림은 있을 수 있어요. 눌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 분께서 좀 더 이 종목 관련해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떤 거요?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목표가는 지금 이게 재료가 좋아서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디안텍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이기 때문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장주가 루닛이잖아요. 루닛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최근에 살짝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안텍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닛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지금 디안텍 같은 경우는 조금 홀링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한다거나 단 지금 7천 원대의 50%는 좀 부담일 수 있는 비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비중을 한 20에서 한 30%까지 가지고 가셔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좀 밑에 왔을 때 내가 좀 추가적인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면서 그러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적용될까요? 네. 지금 디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그 이상에 대해서 제가 캡을 씌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지금 잠깐만요. 시총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요. 5천억에 이상 한번 주식시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천억이 되면 3천억이 되고요. 3천억이 되면 5천억. 5천억이 되면 1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1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이렇게 1부와 2부에 걸쳐서 2시간 동안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왔는데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가 2시간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시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분석과 이런 종목들 공략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아, 7777이죠. 숫자, 행운의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14개의 매매기법과 6개의 동영상 자료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청하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 참고 자료라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